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민주당 사회적 참사 TF 국회의원 일동입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하루빨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다행히 지난 13일에 국민의힘이 특검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해 6개월간 표류하던 세월호 특검 절차를 드디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세월호 특검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사회적 참사위원회 위원장님 오셨고요. 양경수 의원님 오셨고요. 윤미향 의원님, 조호섭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이종문 의원님, 김회재 의원님, 그리고 최혜영 의원님, 유정주 의원님, 그리고 서동용 의원님, 황운하 의원님, 그리고 전용기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 있나요? 다 됐죠? 그러면 준비된 기자회견 문을 읽겠습니다. 세월호 7주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아픔을 준 그날입니다. 그날이 벌써 7번째 왔습니다. 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참사 TF는 그 길의 마지막 이정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참사 TF는 4월 임시회 내 조속히 세월호 특검을 출범시켜 진상규명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겠습니다. 단 하루의 시간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고 국민들이 명령하는 모든 사항과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하루 빨리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국민의힘 역시 세월호 특검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협조하여 하루속히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의 조속한 통과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은 세월호 참사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할 문턱입니다. 지난 11월 수없는 고민 끝에 141명의 의원님께서 뜻을 함께하시며 대통령 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는 게 현실인 만큼 우리 사회적 참사 TF가 나서서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 10만 명께서 국회에 직접 청원한 사안인 만큼 야당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법 역시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의 30여분의 의원님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협소했던 참사 피해자 범위를 넓히고 피해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월호 희생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희생을 잊는다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좌고 우면하지 않고 뚝뚜벅뚜벅 그 길을 지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거듭 빕니다. 생존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세월호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4월 16일에 민주당 사회적 참사 TF 국회의원 일동 다음은 저희 민주당 사회적 참사 TF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박주민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문에 많은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덧붙일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특정 정치 세력과 관련된 그런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게 바뀌기 위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진상규명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5년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유지돼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진상규명이라든지 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tile 동작 0 . . . 감사합니다.